아,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제가 아까 점심 드시기 전에 깜빡한 말씀이 있어요 점심을 밤만 드시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드시면 지금 오전 시간도 흰자를 보이셨는데 오후 시간마저 그렇게 되면 안되죠 자, 일단 좀 바쁘니까요 제가 쓴 교재가 너무 두꺼워서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또 바로 그렇게 내라고 하시면 제가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책의 지필 의도는 다른 책 보지 않고 이 책만으로도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듣고도 괜찮습니까? 금세 의견이 바뀌었어요 이 책의 모델이 된 책이 있습니다 이게 벤치마킹한 책인데요 한 30년 전쯤에 20년 이상, 20년 전쯤인가? 20년 넘네요 서울대 앞에 대학과 고시촌에 아주 이름이 자자한 책이 있었어요 헌법 문제집이었는데 그 책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행시든 사시든 다 헌법이라는 과목을 봐야 되거든요 헌법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김철수라는 헌법학자하고 권영성이라는 헌법학자 이 두 교수의 그 두 권 책을 학생들이 모두 다 사서 봤어요 이 두 권을 다 그러면서 문제집은 문제집대로 그래서 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엄청난 거죠 책을 기본서 두 권 책을 두 권을 봐야 되고 이렇게 두 권이에요 헌법책이 그리고 문제집도 봐야 되고 그런데 김학성이라는 박사학이 받은 사람이 이 교수와 이 교수, 다른 교수 이 교수와 저 교수의 핵심되는 내용을 모두 수록을 한 거예요 문제집에다가 문제집에다가 가장 핵심되는 내용만 따로 수록을 하고 기출문제도 이렇게 수록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고 이론정리가 있고 문제가 있고 이론정리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책을 만든 이후로 그 두 학자의 기본서가 안 팔렸어요 그 기본서가 안 팔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에 이론정리가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모델로 해서 제가 이론정리도 돼 있고 기출문제도 풀이하되 해설을 상세히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만들자고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민법은 다른 분한테 했고요 제가 아무튼 개론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책을 만든 이후에 여기 정식으로 출판하는 다른 출판사도 있어요 그 출판사가 한 번도 광고를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 매년 따블로 판매가 돼요 입소문으로 그리고 제 와이프가 재작년에 1차 합격하고 작년에 2차를 합격했는데 이쪽 보고 합격했어요 다른 거 안 보고 이 책만 보고 이 책만 보고 그러니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도 출판사에 전화가 많이 왔었대요 이런 책 2차는 없냐고 왜냐하면 지필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2차 지필진을 구할 수가 없어서 2차를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런 연락이 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이 책만 보고 합격을 했다고 강의도 안 듣고 그러니까 이 책 안에 내용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다만 이제 글로 된 표현을 듣고 글로 된 표현을 읽고 이게 뭔 의미인지를 알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어떤 학습 능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괜찮은데 와이프는 제 와이프는 석사하기가 두 개예요 석사하기가 두 개니까 그냥 책만 봐도 이렇게 되죠 그런데 보통은 이제 좀 설명을 들어야 되죠 암튼 어떻든 간에 이 안에 그 내용이 다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은 다 포함이 돼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이 좀 두껍게 됐으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급할 때는 이것만 가지고도 정리가 될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다른 책 없이 여기 있는 내용에다가 그냥 첨가만 해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수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좀 풀 텐데요 하루에 80문제 분량을 진도를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80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80문제를 푼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돼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파악만 해도 충분한 거거든요 지금 당연히 이 문제를 풀어서 해결할 수 있다면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냥 바로 시험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수법의 목적은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요구하고요 다음에 이제 계산문제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계산문제가 어느 정도가 있는가 하면 80문제 가까이 돼요 계산문제가 계산문제를 너무 자세히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좀 너무 성급하게 갈 가능성이 있어서 계산문제는 일부만 다루겠습니다 일부만 좀 쉽다고 하는 것들 위주로만 그렇게만 다루고요 이런 문제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8쪽을 보시면 부동산학 총론회 부동산학의 의의에 대한 것이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데 분류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출제 빈도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지금 1번과 2번은 언제 출제됐는지 보세요 19회 때와 28회죠 그러니까 거의 10년째 걸칠 때 출제된 거예요 제가 평소에 이게 10분의 1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작년에 이미 출제가 된 26인가요 26회 오랜만에 출제가 됐는데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1번과 2번 중에 제가 2번을 풀어드릴 테니까 1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이런 것은 설명 들을 때 그때만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학이 어떤 학문인지를 보는 거죠 틀린 것을 찾는데요 1번의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우리가 순수과학이라고 하는 것 있죠 순수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탐구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응용과학은 이론탐구를 한 후에 거기에다가 이걸 현실에 적용한 거예요 현실에 적용 현실에 적용한다는 게 뭐예요 응용한다는 거예요 응용 그래서 부동산학은 어떤 학문이에요 이론탐구로 끝나는 게 아니죠 현실 우리 실생활의 주택문제라든가 토지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 부동산학이에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어디에 속한다 응용과학에 속한다 이런 이론탐구라는 점에서는 과학성이라는 것이 인정되고요 현실에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기술성도 적용된다고 해요 과학성과 기술성이 모두 다 적용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학의 연구대상 부동산활동 및 부동산영상 모두 다 가능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학의 접근방법 중 종합식 접근방법은 종합식 복합개념 이런 말이 들어봤죠 이게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청하는 방법이다 접근방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론을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느냐 접근방법 하는 것은 연구방법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런데 이 부동산을 어떻게 연구할 거냐 하는 거예요 부동산이 부동산이라는 게 있으면 이 부동산을 옛날에도 연구했지 않겠어요 옛날에도 부동산 연구, 건축학이라는 학문도 있죠 건축학에서도 부동산 연구하고요 토목학 이런 것도 있죠 옛날에도 법학이 있지 않았나요 옛날에도 법학이 있었죠 법학 중에 사법학도 있고 공법학 이런 것도 있죠 사법도 있고 공법도 있고 또 경제학도 있죠 경영학도 있죠 이런 여러 학문들이 다 부동산을 관찰합니다 다 부동산을 연구해요 이렇게 각각의 학문이 다른 학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요 그 학문의 입장에서만 연구를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분산식 접근이라고 해요 분산식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없어요 그냥 옛날에 각각의 학문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나라도 한 4,50년 전에는 부동산학이 없었어요 이런 학문만 있었던 거죠 이건 없었어요 부동산학은 여러분 무슨 접근? 분산식 접근이요 그런데 이게 비슷한 영역들끼리 묶어요 이렇게 공법과 사법 다 법이죠 건축, 토목, 비슷한 영역들끼리 묶어요 경영, 경제 이런 식으로 이러면 법적인 측면이라고 해요 이건 무슨 측면? 기술적 측면 그래요 이때는 경제적 측면 이렇게 자율은 특정 측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측면만 보고 다른 것은 안 보고 기술적인 측면만 보고 다른 것은 안 보고 경제적인 측면만 보고 다른 것은 안 보고 이런 것을 중점식 접근이라고 해요 이때도 아직은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동산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를 종합적으로 다 봐야 돼요 종합식 접근 이름으로서 비롯해서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게 된 거죠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연구 방법이 있다는 정도 한번 설명 들을 때 체크하시면 돼요 3번 맞고요 부동산학은 다른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당연하죠 부동산학은 이걸 다 보잖아요 다 보니까 다른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5번은 별로 중요도가 높지 않은 게 정답이 된 예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좀 예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이 있죠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에 있어서 최유효이용을 지도원리로 삼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틀린 건데요 최유효이용의 의미가 뭐예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닌가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능률성의 원칙과 관계있다 하고요 지금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하게 하려면 안전하게 하려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안전성의 원칙과 능률성의 원칙은 서로 상반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틀린 표현이고요 중요도는 낮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해설을 보시고 참고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3번은 3번은 뒤에 이제 부동산 특성이나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안 봐도 돼요 여기에 분류해도 되고 이거는 부동산 특성에 분류해도 되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에 4번, 5번이 있죠 4번, 5번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묻는 것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이렇게 표를 보시고 참고로 보십시오 25페이지 가시면 4번에 표가 있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 표준산업 분류상 부동산업 분류를 한 거거든요 일단은 어떻게 하면 분류를 하면 되는가 하면 크게 대분류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임대 및 공급업 이렇게 되어 있죠 임대 및 공급업 그 밑에는 서비스업 이렇게 되어 있죠 임대 및 공급업이요 둘 다 공급이에요 공급 임대도 공급이고 밑에 그냥 공급도 공급이죠 그러니까 그걸 소분류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임대업과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개발 및 공급업은 결국 개발이라는 얘기고요 임대는 매입해서 임대하는 거죠 다 6811번이나 6812번이나 모두 다 공급이에요 공급 그런데 그게 공급이 어떻게 공급해요 주거용 건물 공급 비주거용 건물 공급 또 기타 부동산 공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임대도 그런 식으로 임대하는 거 그러니까 주거용 비주거용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에는 어떤 게 있어요 관리, 중개, 자문, 평가 그러니까 네 개로 나누면 이거예요 이 서비스를 관리, 자문, 중개, 평가 자문과 중개 보통 이제 컨설팅 많이 얘기하잖아요 컨설팅 그죠? 컨설팅 수수료는 한도가 있어요 없어요? 컨설팅 한도는 수수료는 한도가 없죠 보통 그래서 중개하면서 컨설팅하면서 컨설팅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받고 이렇게 중개 수수료는 따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 서비스라는 거죠 그 외에 이제 감정평가 우리 뒤에 감정평가 있고 부동산 관리 됐나요? 참고로 들었어요 참고로 이건 참고예요 본론은 어디예요? 23쪽이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여기서부터요 부동산 개념과 분류 개념 나왔죠 개념 부동산 개념 하면 질문을 이렇게 하잖아요 문제에서 부동산 개념 이름 질문을 하면 우리는 뭐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법, 경, 기, 요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죠 법적 개념은 다시 뭐로 나누어지고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나누어지고 협의의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하고요 토지와 그 정착물 광의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에다가 준부동산이 더해진다는 거죠 여기에서 정착물을 조금 더 자세히 해야 되고 준부동산에 대해서 체크하고 정착물은 다시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로 나누는데 독립정착물의 네 가지가 있었죠 건물, 명인, 방법, 가춘수목, 농작물, 잎목 이런 정도 이러면 이거는 단어만 구별하면 되니까 단어만 구별하면 되잖아요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부동산 개념은 그러니까 6번을 보시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자산으로 수의 특성이 경제적 개념은 여기 들어오잖아요 여기 자본자산 있죠 상품으로 보는데 소비재 생산요소 다 보지만 자본자산 맞고요 그다음에 좁은 의미의 부동산 했으니까 여기 안 해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맞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준부동산은 뒤에 있는 이거죠 준부동산 이거는 부동산과 유산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되죠 부동산과 유산 공시 방법이 뭐 얘네들 등기나 등록이죠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유형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 이게 물리적이죠 기술적 개념이 물리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형 측면이라고 했고 법경은 무형 측면 맞나요? 뭐 어렵지 않죠 5번이 틀렸죠 토지는 생산제이면서도 소비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7번은 뭘 묻고 있는 거예요 정착물 묻고 있잖아요 토지 및 정착물 이게 내용이 좀 있다고 했잖아요 다른 것들은 단어만 구별하고 소속만 알면 되는 정도예요 그런데 7번에 토지와 독립되는 것이 아닌 것은 국어죠 국어 국어는 이거는 소규모 수로 부지죠 종속 정착물이에요 그리고 건물 소유권 보존 등의 인목 명인방법과 구별 수목 그게 5번에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체비되고 있는 농작물이 여기에 있는데 권원에 의하든 권원에 의하지 않든 경작자 소유라고 했죠 권원에 의하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거기는 권원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권원에 의하지 않더라도 누구 거다? 경작자 소유다 그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9번은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고요 앞에 나오는 것 중복되니까 다음 10번부터 보십시오 10번부터 보시면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지금 10번에 괄호에 들어갈 내용이 우리가 문제를 풀어서 꼭 맞춘다기보다는 지금 그 지문 속에 들어가는 게 나지, 택지, 후보지, 앵지 11번도 기역, 니은, 디글, 리얼, 미음 내려와 보세요 내용을 보지 말고 나지, 부지, 맹지, 필지, 후보지 또 넘어가시면 12번은 질문 자체가 건부지, 낮이고 13번은 공지, 맹지, 획지, 후보지, 법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 10 몇 번이죠? 14번도 넘어가나요? 14번도 부지, 선하지, 맹지, 후보지, 빈지 그렇죠 지금 계속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니까 일단 16번까지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특별히 내용을 많이 묻는 것도 없어요 그냥 단지 뜻만 묻는 거예요 뜻만 그러니까 부동산 개념과 부동산 분류에서는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난이도 높지 않으니까 이거는 1부만 좀 보겠습니다 10번, 11번 중에는 10번을 보겠습니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토지의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요 건물이나 그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대요 뭐예요 이게? 낮이죠 낮이 건물도 없고 등기부상으로도 깨끗하다는 얘기죠 이러한 토지를 낮이라고 주상공이 나왔어요 주상공 다 나왔어요 주상공 다 나오면 택지죠 이게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는 택지가 되는 거죠 다음에 용도 지역 상호관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용도 지역 상호관 하면 후보지 그 밑에 용도 지역 내에서 있잖아요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 지역 내에서 지역관 하면 이행지고 용도 지역 상호관 하면 후보지고 그렇죠? 그렇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11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그 12번 13번 중에서는 13번을 보겠습니다 13번 자 근데 그 13번 형태의 문제는 지금 그 11번 앞에 11번 문제의 형태와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게 몇 개를 묻느냐 아니면 곤란의 개냐 이 차이죠 그래서 13번 같은 문제를 푸실 때는 각오를 하고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몇 개인가와 오른 것으로 짝지은 것은 이런 것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3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찍을 각오를 하고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라도 모르는 게 생기면 세모가 돼버려요 세모가 되면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공지는 지력 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말한다 정상적으로 쉬게 쉴 휴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토지? 휴한지 쉬게 하는 거니까 쉬게 하는 거 휴한지 휴한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맹지 이게 제일 쉽죠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 이거는 맞는 말이죠 이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획지는 하나의 지분을 가진 토지 등기한단이다 등기한단인 필치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후보지 또 나왔네요 임지적 농지적 택지적 상호간에 하고 있죠 상호간에 하면 뭐예요? 후보지 그 내에서 하면 이행지 이렇게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세 개가 오른편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게 다 뭐를 묻고 있어요 뜻을 묻고 있죠 뜻을 별로 어렵지는 않은 거죠 다음에 넘어가셔서 14번도 함께 볼까요 14번 이용 상태에 따른 토지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지는 도로 부지 하첨 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맞죠? 도로 부지 하첨 부지 다 포괄적으로 다 쓰죠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면 다 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하지는 뭐예요? 고압선 아래의 토지죠 이거는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선하지 감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하지 감가 다음에 맹지 또 나왔네요 맹지는 어렵지 않은데 자주는 등장합니다 이거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별지 토지 맞고요 또 후부지 나왔죠 임지적, 능지적, 택지적 상호관에 따른 지역 맞죠? 그럼 빈지, 마지막 빈지는 바닷가라 하지 않았나요? 바닷가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이거는 포락지를 말하죠 물의 침식 작용 물에 잠기거나 수면 밑으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포락지를 말하는 것이지 빈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빈지는 뭐예요? 바닷가인데 소유권 표시는 돼 있지 않지만 화룡시립은 있는 땅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지금 14번의 5번 지문이 밑으로 오면 15번의 질문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던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요 그 후보지는 벌써 세 번째 나왔잖아요 14번의 4번은 지금 푸는 것에서만 벌써 세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이렇게 푸는 게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뒤에 가면 여러분 또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에 16번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지목을 말하는 건데 왜 공시법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는 전답감옥, 인강념, 대장학도 철천제, 주의창고 채원정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는 재방이죠 재방 저수지이라고 하지 않고 저수지에 해당하는 게 있다면 뭐라고 그래요? 유지라고 그러죠 사찰용지라는 지목은 없고요 사찰용지에 해당할 때는 뭐라고 불러요? 정교용지라고 하죠 다음에 3번이나 5번은 뭐 특별히 따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경우에 따라 다르니까 다음에 이제 17번도 분류고 18, 19, 20자 부동산 분류인데 17번은 이거는 중요도가 낮아요 17번은 중요도가 낮고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번 지문 보세요 17번의 2번 지문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혹시 배우셨나요? 자동차는 맞는 것 같고 무도학원은 무도학원이 뭐예요? 카바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충배우고 이런 데 사람의 즐거움을 위한 거 아닌가요? 즐거움을 위해서는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결혼 시간에 한 번도 언급한 적 없죠? 이게 몇 회 시험이에요? 27회 때 이렇게 나왔다고요 공법 문제가 나왔다고요 27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2번 맞는 말이에요 2번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도가 낮으니까 4번, 5번 지문도 나와 있잖아요 4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위해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도시형 생활주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요 이거는 원룸형과 단지형, 단지형 다세대와 단지형 연립 이렇게 나누는데 4번 지문은 참고로 알아두세요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이거 밑줄 긋고요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이거는 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잖아요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니까 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잖아요 주택이 아닌 것으로서 이 말이에요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택이 아닌 것으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주택이 아니면서도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뭘까요? 그런 거 그러면 부동산이 아니면서도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걸 뭐라고 해요? 주택이 아니면서도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준주택이에요 준주택의 정의예요 준주택의 정의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가 아니라고요 됐나요? 참고로 아는 거예요 우리 결혼해서 이건 알 필요 없잖아요 사실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공법에서요 공법에서 5번도 마찬가지예요 5번도 국토의 계획 및 영역에 대한 법령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가 아니고요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결혼시험에 물으면 이건 틀리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는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공법에서 혹시 도움이 된다면 모를까 결혼에서는 뭐만 보면 되는가 하면 1번, 3번만 본대요 공법에서는, 결혼에서는 왜냐하면 1번 정도는 했었잖아요 유지는 했잖아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 이거는 유지가 아니고 유지가 아니고 뭐예요? 구거예요 구거 도랑 도랑 인공적인 수로둑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또는 자연적인 배수지 같은 배수용지 배수로, 자연적인 배수로 이런 것들을 구거라고 해요 구거 유지가 아니고 뭐라고요? 구거, 유지는 뭘 유지로 해야 돼요? 저수지, 연 뭐 이런 거 연이라든가 연, 왕골 이런 것들이 자생하거나 고여있는 상시적으로 고여있는 물 이런 게 유지예요 다음에 3번은 택농임 상호관의 다른 지역으로 택농임 상호관이죠 또 나왔잖아요 이게 이거는 이행지가 아니고 후보지죠 그러니까 1번, 3번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2, 4, 5번 중에 찍으면 되는 거예요 결혼 입장에서는 아시겠죠? 다음에 18번, 19번, 20번 이거는 18, 19, 20번 이거는 주택의 유형이죠 더군다나 이거 작년에 출제가 돼서 이제는 중요도가 더 낮아요 20번에 작년에 출제됐는데 19번을 대표적으로 풀어보고요 20번은 여러분이 봐주십시오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냈죠 이게 주택의 유형 실무적으로도 참고로 알 필요는 있죠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는데 말 그대로 단독이고 혹시 조는 거 아니겠죠 제가 깜빡 그걸 했네 시간을 좀 봐가면서 시간 지날 때마다 이렇게 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생각보다는 지금 다들 상태에 양호한 것 같아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가 이쪽이에요 연립, 아파트 단독에 공관이 있고요 이건 뭐 별로 신경 안쓰고요 공관 여기 기숙사가 있고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규모가 커지는 거라고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다중은 몇 제곱미터 이하? 330제곱미터 이하고요 이거는 660제곱미터 이하 이거 규모가 같다고요 이것도 660제곱미터 이하 여기도 이하 이쪽으로는 여기가 660제곱미터 초과 660제곱미터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다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660은 다세대 초과니까 이하니까 660은 여기 걸려있는 거예요 이거는 5계층 이상이죠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에요 5계층 이상 자, 이 공통점은 규모인데요 차이점이 뭐예요? 이쪽은 3계층이죠 3계층 여기는 뭐예요? 4계층이에요 4계층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거고요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4계층이면 뭐예요? 다세대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4계층 그러니까 필러티 구조의 1층이 주차장이면 총 5층이 되는 거죠 여기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3계층이면 3계층이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셨을 때 눈으로 딱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주택으로 사용되는 게 4개가 있어요 4계층 뭐예요? 다세대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3계층이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여기가 4계층 이하죠 4계층 이하에요 이하 여기 3계층 이하고 여기 다 이하에요 이하 다세대인데 3계층만 지은 집도 있어요 규모가 초과되면 안 되니까 규모가 초과되면 연립으로 가야 되니까 저는 2층짜리 다세대도 본 적이 있어요 2층짜리 다세대 한 집이 넓이가 60평, 70평이에요 한 집이 넓이가 60평, 70평이면 3층, 4층 못 올라가요 규모를 벗어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3계층이면 확인 들어가야 돼요 3계층이면 저게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를 확인 들어가야 되고 4계층이면 확실하게 뭐고 다세대고 아시겠죠? 그리고 다가구이면 따로 등기부가 호별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다가구면 따로 등기부가 호별로 안 난다고요 건물 통째로 난다 건물 통째로 그러니까 얘는 등기부 떼려면 토지 플러스 건물로 가야 돼요 이쪽은 이쪽은 토지 플러스 건물로 가야 등기부가 나오고 여기는 집합 건물로 가야 나오는 거예요 집합 건물 등기부 떼때 아시겠죠? 이쪽은 등기부 떼때 집합 건물로 가야 돼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얘하고 얘는 차이가 뭐예요? 다중하고 다가구의 차이는 규모가 차이가 있고 일단 이거는 330제곱미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럼 100평을 말해요 100평 이거는 200평이죠 맞나요? 이건 100평 이건 약 100평이고 약 200평이에요 이건 면적의 차이가 있고 아주 중요한 차이는 뭔가 하면 얘는 독립주거가 되느냐 안되냐 얘는 독립주거가 안되고 얘는 독립주거가 되는 거예요 독립주거 되고 안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취사 취사 먹을 수 있느냐 취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실무를 하실 때에는 다중주택인데 취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어떤 경우예요? 불법 개조하는 거예요 불법 개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개할 때 확인 설명 의무가 있죠 확인 설명해줘야 된다고요 매수인한테 이거는 원래는 다중주택인데 지금 불법 구조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단속 나오면 이거 해야 된다 그런 걸 알고 계시라고 설명 들었죠 하고 싸인 확인 설명해야 된다고요 됐나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예요 초과예요 연립은 초과예요 중수가 4계층 맞고요 다음에 다가구죠 다가구 다가구는 단독으로 들어가죠 이거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고 맞죠? 한계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고 660제곱미터 이하죠 다가구와 다세대는 규모는 같다 그랬어요 다가구와 다세대는 규모는 660제곱미터 200평이에요 200평 다중이 100평이고 맞나요? 그래서 틀렸고 다음에 3번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이것도 면적 규모는 200평이죠 200평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5계층이 아니고 4계층이죠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니까 다음에 다중주택은 다중주택이에요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며 이거 맞아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에요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100평 이하 맞고요 층수가 3계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맞죠? 여기만 해서 4번 자 여기 나오네 도시형 생활주택 여기 나오죠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 했는데 주택 아닌 건물 및 부속 토지로서 했잖아요 그거는 아까 준주택 할 때 도시형 생활주택 나왔잖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350세대 미만이 아니고요 300세대 미만이에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으로서 단지형 연립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참고로 아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20번은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이제 21번 부동산 특성 및 속성이에요 21번부터 보십시오 21번부터 일단 문제를 파악하는 문제를 부동산은 다른 재화하고 구별된 독특한 특성들이 있다 이런 특성들로 일반 시장하고 구분한다 이에 관한 설명 이게 특성의 파생현상이고요 22번은 토지특성 보면 영속성, 부동성, 부중성, 개별성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23번 두 장 넘겨보십시오 43쪽에 거기도 부동산 특성에 의해 파생되는 특징 해가지고 동그라미 1, 2, 3, 4, 5를 보시면 부동성, 영속성, 개별성 이런 거 묻고 있죠 다음에 24번도 토지의 자연적 특성 넘어가시면 한 장 넘기면 25번 부중성 26번 그와 관련되는 토지특성 27번 자연적, 인문적 특성 대체로 지금 27번에서 명시적으로 인문적 특성이 나오고 있고요 인문적 특성 별로 안 나오죠 자연적 특성이 더 많아요 두 장 더 넘기시면 28번, 29번도 마찬가지예요 28번, 29번까지가 최근 10년간 출제된 모든 부동산 특성의 파생현상들 묻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물은 게 주로 어디서 많이 물었다고요 자연적 특성에서 많이 물었다고요 그럼 우리가 준비할 때도 자연적 특성에서 더 준비해야 되고 따로 시간을 많이 내지 마시라고 했죠 저하고 이렇게 문제풀 때 정리를 하는 정도로 해도 웬만큼은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중에 21번 다시 가서 21번, 22번 이렇게 있는데 22번은 뒤에 거 풀면서 다 자동으로 이렇게 해결이 돼요 21번을 일단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구별되는 특성으로 인하는 것인데 틀린 것을 찾죠 1번에 부동산은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지역적 시장마저에 틀려요 맞죠? 그다음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상의한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 맞죠?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체적으로 건폐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부동성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 재생산이 뭐죠? 재생산은 다시 생산하는 거죠 이 단어 재생산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영속성과 관련돼요 왜냐하면 다시 생산한다는 것은 기존의 물건이 어때 다시 생산하는 거예요 소모가 돼서 없어져야죠 이런 물건은 소모가 돼서 낡아지고 파손되고 이러면 소모가 없어지면 재생산을 하는데 토지는 소모돼요? 안 돼요? 소모가 안 되니까 재생산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2번이 틀린 거죠 그다음에 3번에서는 뭐가 나와요? 외부 효과 나오죠 외부 효과 지리적 고정으로 인해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조건의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외부 효과 우리 시멘트 공장, 쓰레기 소각장 외부 효과 나타나죠 이랬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벤츠 자동차 가격 떨어져요? 벤츠 자동차 가격은 안 떨어지죠 왜 그래요? 얘는 어디든 굴러다내는 놈이니까 영향받는 놈은 도망을 못 가니까 그러니까 부동성에 관련되죠 맞나요? 부동성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외부 효과가 나오는 거죠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물리적으로 낡아지는 거 없어요 기능적으로 문제 생기는 거 없어요 옆에 쓰레기 소각장 생겼다고 해서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 상태가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경제적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지 그러니까 맞나요? 그래서 부동성이 오고요 또 이게 쓰레기 소각장 생기면 먼 데까지 땅값 떨어지나요? 그 옆에잖아요 그 옆에 그 뭐예요? 인접성 인접성 인접성에도 뭐가 나올 수 있다고요? 외부 효과나 경제적 가치는 이런 게 나올 수 있다고요 됐죠? 이런 건 이렇게 설명드릴 때 하고요 다음에 4번에 부증성으로 인해 공간 수요 입지 경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는 지가 상승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공간 수요 입지 경쟁이 발생한다 그 뭐예요? 어떤 위치 입지가 위치잖아요 위치 경쟁이죠 위치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위치의 토지는 딱 그것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개별성도 관련되지만 이게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양을 증가시킬 수 없는 것 때문에 맞습니다 4번 맞고요 다음에 개별성으로 인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정보 수집이 어렵고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아까 BBB 복습할 때 오전 수업 시간 할 때 BBB 복습할 때 개별성과 관련된다고 했죠 거래 비공개 정보비용 발생 개별성 주로 개별성 22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다음에 23번 24번 이거 23번 볼까요?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23번에 보시면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특징에 관한 설명 중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자 기억은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 국지화가 뭐예요? 부동성이에요 국지, 부동성, 지역성 이거예요 국지 부동성이고 다음에 미은은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의 분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임대차 시장 발달 이건 임대차는 내구제라고 했죠 내구제 소비대차는 단용제고 임대차는 내구제고 기억나세요? 소비대차는 소비대차는 한 번만 쓰고 없어져 버리는 물건 임대차는 여러 번 쓸 수 있는 물건 맞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전거, 자동차, 주택 이런 것들은 내구제, 임대차고 연탄, 쌀 이런 것들은 한 번 쓰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용제 이거는 무슨제? 내구제 그래서 사용이익, 소유이익 영속성이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사용이익, 소유이익 이런 식으로 임대차 이런 말이에요 임대차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사실은 보세요 이게 왜 이걸 기출문제만 잘 봐도 된다는가 하면 넘어가시면 저기 뒤로 가면 바로 뒤네 바로 뒤네 44쪽에 바로 뒤 26번이죠 26번에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익과 이용하여 생기는 운용이익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이게 영속 사용이익, 소유이익 아니에요 이게 다 이게 이걸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다른 걸 굳이 많이 안 봐도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걱정 안 해도 다른 거 별로 안 보시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고요 다시 앞으로 오셔서 여기서 영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자, 디귿을 조심해야 돼요 최유효이용 나왔죠 최유효이용은 이거는 용도 다양성에도 나오고요 부중성에도 나와요 이게 부중성의 단골 손 내미 부중성은 희소성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희소성 부족한 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입지 경쟁하잖아요 어떤 위치의 토지를 경쟁하잖아요 어떤 위치의 토지를 더 이상 증가 토지라는 건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입지 경쟁이 발생하면 이 땅을 서로서로 이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서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 올려서 이용해야 돼요 위로 올려서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한정된 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원은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죠 그럼 뭐예요 그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거 최유효이용이죠 근데 이거는 용도 다양성에서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뭐를 고민하는 거예요 최유효이용을 고민한단 말이에요 최유효이용의 소개는 효율적 이용이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잘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두 군데 나오는 거예요 효율적 이용이라는 것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효율적 이용 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돼요? 토지라는 자원은 희소하니까 한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여기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기억의 부동성 나왔고요 미은의 이미 영속성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정답은 자동으로 뒤에 거 안 봐도 1번이 되잖아요 디귿의 용도 다양성이 들어가는 거죠 다음에 리을은 대체관계를 제약할 수 있다 이거는 개별성이고요 됐나요? 됐죠? 일단 좀 쉬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